반스 광고 자 반스 광고 들어오게 반스 자 파이팅 시작해볼까요? 야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좋은 것을 오케이 하나 하나 둘 아 이런 걸 어떻게 기억하지? 동백 아저씨 이거 대본 봐도 되나? 넙 이게 애가 나한테 아이가 나한테 분석 아저씨였던데 학교에 공주가 샀어 한 번 손 한 번 손 아 이건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장면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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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몇 등이 있냐? 기억이 안 나 또 너무 힘들어 전화 아 진짜 몇 등이 있지? 잠깐만 190 몇 등인데 160명인지 170명인지 기억이 안 나네 아 오케이 엠 아 아 게다가 에이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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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별처럼이랑 음악하고 그대라서랑 이거 두 개 다 내가 출연한 게 아닌데? 와 이거 진짜 모르겠다. 자, 1번에 3번. 자, 1번에 3번. 오케이. 끝! 채점. 자, 1번에 3번. 오케이. 끝! 3번에 4번. 오케이. 3번에 5번. 오케이. 4번에 2번. 땡. 5번에 1번. 어? 아, 낚였어. 아, 군대에 낚였어. 땡. 그래. 아, 이게 이 콘돔을 장갑에 말아서 넣었다잖아. 6번에 4번. 반타당하셨네요. 4번이요? 네. 아, 밥인가 봐. 여기다가 그게 아니고, 1, 2, 3, 4, 리은, 디그, 기업, 리을 해놓고 5번을 썼어. 자, 그 정도면 시험 못 보는 사람이 될 텐데. 와, 정답! 아... 다시 갈게요. 1번에 3번. 아, 오케이. 2번에 4번. 오케이. 이건 뭐 유승우 형의 영역인데 뭐. 3번에 5번. 1번에 5번인데. 음. 아, 이거 개요일 지옵구나. 네. 아, 이거 개요일 지옵구나. 아, 아이고. 세모? 세모. 오케이. 0.5점. 오케이. 4번에 1번. 오케이. 5번에 4번. 6번에 2번. 7번에 3번. 크으, 예쁘다. 자 우승호 덕후 영역은 반타자 했고요 그리고 우승호 영역은 몇 점이야 이제 하나 반틀렸어요 반개 끝 세 분한테 1권 2권 3권 이렇게 한 세트 시키는 거죠 아 그리고 한 분한테는 이것까지는 다 드려야겠다 잘한 시험수는 아니지만 일단 사인만 네 메모리 시트를 사랑해주신 편 여러분 저희가 작은 이벤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웹툰 원작인 이 책을 제가 사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 거예요 사실 이것도 드라마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저희가 이런 소소한 이벤트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벌써 6회나 방송했어요 오늘 날짜로 앞으로 한 10개 정도 남았는데 더 재밌고 더 스케일이 커요 그리고 찍은 저희도 사실 많이 힘들긴 하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너무 저희도 재밌고 만족스러운 걸 알기에 힘들어도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무섭겠지만 드라마 끝까지 많이 봐주시고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